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국토정보공사 장병장님 장병장 예예 장병장님 여기 여깁니다 하으읏 장병장님, 일병 김수혁 지, 지뢰입니다. 일병 김수혁 알봤습니다 일병 김수혁 원숭아 오, 오, 오지마 쏜다 가까이 오면 쏠 거야, 이 새끼야 뭐, 움직이지마, 이 새끼야 쌍갓네 새끼 총 나리라 살려주세요 덥치고 날래, 이러시라 엎드려 뻗치라 엎드려 뻗치라, 이 쌍갓네 새끼야 야, 새끼야 뭐하네 야, 야, 새끼래 엎드려 뻗치라 야, 엎드려 뻗치라 지뢰야 지뢰야, 지뢰 가까이 오면 발땐다 새끼야, 새끼야 그냥 가자오 뒤졌어, 새끼 살려주세요 가자요 살려주세요 아, 가자요 선생님들 가자요 살려주세요 가자요 꿈이 있습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아, 나 참 살려주세요 쌍갓네, 새끼래 밟을 것이 따로 있지 지뢰를 밟고 지뢰리 뭐하러? 손들라 움직이지 말라 잠깐만요 조금만 움직이면 쇠 딱 거기로 가는 거야 총관나 새키 자 저, 저 새끼 어흐 아흐 아흐 쌍갓나 새키 이 정도면 가져가지 않으믄 아흑 아흑 난리지 말라 천천히 발때보라 천천히 발때보라 천천히 발때보라 이 남조선 좁갓나 새끼라 발때보라 발때보라 애, 내 발때비 야야야 이리 와라 손들라 손 귀에 붙이라 이렇게 붙이라고 심심했는데 잘 굴리서 남조선 일병 김수혁이 조선으로 끌고 가면 이게 급이래 이 자리에서 처치해도 특별 휴가 바깥이요 오만 놔주라 집에 가서 오만이 처시나 좀 더 먹고 오라 너 이새끼 혹시 삐다시 이 초소병 아이래? 아닌데요 야 이쌍갓난 새끼 맞구만 기래 너 며칠 전에 우리 초소해야 되고 인마 니네 나 잘해 그 소리치나 새끼 맞디 야 총갓난 새끼 너 다시 한번 우리 초소에 소리질러보라 진짜로 쏜다 가자 왜 살려주는거야? 이쌍갓난 새끼래 보자보자 하니까 야 이쌍갓난 새끼 어디다 대고 반말이네 이 집 막내보다도 어려 보이게 죽으시리 그 왜 살려주는걸 이실까요? 기름 죽일 줄 알았네 하하하하 이 새끼가 가라오 아 가라오 안달래 다음에 고물도 없어 아무 데도 밟고 댕기지 말고 아이씨 아이씨 정상병이 이거 치료해 빨리 살려주세요 하하하하 이 새끼 저 오줌상에 서울만은 그런게 아닙니다 살려주시는게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 물어 그 그 그 펜트하우스 한두건 살 수 있으면 사와보라오 짐승 하하하하 경필이 형은요? 나는 되쎄 에이 그러지 말고 말해봐요 내가 다 사다 준다니까 하하하하 그럼 그 남조선 지포라이터 구할 수 있는 거면 함 가보라오 하하하하 경필이 형 지포라이터 지포라이터 정상병이 형 우진이 킹터스 어깨에 힘주고 심각한 적게도 나는 알지 난 몰래 엄마 그리워하는 부진 당제 한번 우리 집에 놀러와 우리 엄마 집밥 한 번 먹여줄게 언젠가 우리 학교 놀러와 형이라고 자랑하고 폼 좀 잡게 언젠가 좋은 날 셋이서 나란히 걸어볼까 영동도 가고 종로도 거닐고 그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그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나 갔다올게 잘 갔다와 경필이 형 잘 다녀오라 담배 피울 때 나도 모르게 남쪽 하늘 바라보는 습관이 생기세 밤이 깊으면 나도 모르게 주소 앞을 서서는 기다리고 있어 그 언젠가 우리 집에 놀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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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그 언젠가 좋은 날이 오면 그 언젠가 좋은 날 그 언젠가 좋은 날 아멘 아멘 아멘